최목사님이 천공과 총 4차례 만남을 했는데 그중에 3차례의 만남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셨어요. 영상을 찍었다고 지금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소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천공을 만나서 천공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포착을 했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 2023년 5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선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2023년 5월 19일에 저 뒤에 대통령실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을 뒤로 하고 자기가 저기를 막 주무르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천공을 사진으로 담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몇 번째 만남이신 거죠? 저게 마지막 만남. 마지막 만남.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백그라운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나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채택해 주지 않고 보도를 안 하고 그러면서 기사화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사설에서는 또 훈수를 두고 여사가 사저로 가라는 등 이런 웃지 못할 언론 기능과 역할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취재 기사를 신문이나 사이트 뉴스에 실치 않고 사설이 나가는 건 없죠. 논쩍아 나가는 건. 그러니까요. 곧 때린 일이에요. 그런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조중동이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너무 이 사건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뉴욕타임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국내 언론도 왔고 대안 언론들 뉴미디어 대안 언론들도 왔지만 그래서 그분들 앞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제가 해 주고 그다음에 장인수 기자는 취재 기사로서의 자기 또 이야기를 발언했고 또 우희종 교수는 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서울의 소리 대표께서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불원천리하고 다들 모였는데 뭔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맞배기로 좀 다음 2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짤막한 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게 됐어요. 보여주게 됐는데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2018년도 6월에 저는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오면 열심히 캐리어가 소모품이 될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 강연을 갔는데 해운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죠. 해운대 호텔에서 청공이 강연을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유튜브 강연 하듯이 그런 식의 강연이죠. 그때는 청공이라고 안 그랬고 진정 스승이라고 말을 하더만요. 진정 스승. 청공이라는 말은 최근에 3, 4년 전에 나온 얘기고 그때는 진정 스승이었어요. 제가 만날 때는 그랬고 저는 이제 북한 강연을 했고 한 80명 놓고 그랬는데 그날 밤 청공에 가까운 스탭 중에 한 사람이 키가 큰 분이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반색을 하면서 제가 통일운동하는 재미교포라는 걸 알고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명함도 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있었는데 그날 저녁 8시쯤에 청공 측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 청공이 묵고 있는데 저를 와서 티타임 한 번 하자 해서 제가 저녁 시간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갔습니다. 스위트룸을. 가서 서로 통성명 나누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한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눈 겁니다.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물어봤죠. 이게 정치 집단이냐 종교 집단이냐 이것서부터 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거를 내가 경청도 하고 또 내가 내 얘기도 했죠. 나는 남북을 오가면서 통일운동을 하고 이런 남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통일운동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기자회견 때도 안 했는데 청공 측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청공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걸 그날 이런 유튜브 찍는 같은 고국 카메라로 찍었어요. 자기들이 아저씨 소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튼 저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그날 대화가. 또 새로운 것도 알았고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고아가 돼가지고 두 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부산에 있는 어느 험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7년 동안 그렇게 남이 푸닥거리하고 무당이 구타구간 음식만 먹으면서 산속에서 쓰레기만 줍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바람직하잖아요. 남이 버리고 구하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쓰레기만 줍고 살았다. 그 마음이 참 고아서 내가 또 점수도 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분도 저를 서로 번호를 교환했는데 받지를 않고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반복 방공사상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꽉 차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아마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로스앤젤레스 지부 뉴욕 지부 자기들 조직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혹시 내가 로스앤젤레스 사니까 혹시 뭔가 조직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이 몇 번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아주 공백 상태에 있다가 디올 사건이 입군한 후에 내가 이제 디올 사건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고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할 때도 저한테 접견을 마치고 일어날 때 목사님 5년 인기 안에 제가 반드시 통을 시킬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듣고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 궁금했고 또 여러분에게 다 공개됐던 2차 동영상 있잖아요. 2차 동영상에서도 워딩이 남문 문제에 내가 나설 거라는 얘기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가는 이게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가정교사가 있다라는 걸 내가 직감을 한 거야. 그래서 설마 입범부질을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천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공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로 그랬는데 우리 김 대표님도 잘 알다시피 천공이 기자들을 만나줍니까? 누구도 안 만나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본인의 독자 활동만 하고 경호원도 있고 아무도 근접할 수가 없죠. 논란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본인도 조심하느라고. 그런데 내가 연락을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고 경남 합천 해인사가 있는 합천에 지금 본거지가 있어요. 또 무언가국의 프로젝트도 있고 거기서 올라와서 저를 자기 용산의 집무실에 초청을 해서 만남이 성사된 거죠. 그 장면을 조금만 한번 볼까요? 서울의 소리 영상을. 그럴까요? 준비됐으면 한번 보시죠. 한번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디올백 이후에 첫 번째 만남. 디올백이 9월에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만남의 시기가 2022년 12월입니다. 내가 LA로 들어가는 그 당일이에요. 공항 가는 복장을 다 하고. 용산해서. 3, 4시간을 만난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막 임박하도록 만난 거죠. 자, 보실까요? 아주 짧은 맛보기입니다.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 아, 네네. 제가 볼 땐 선생님이 용산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여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오, 멋있네요. 뜨개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여기가 없으니. 오. 여기가 크게 뜹니다. 아, 저기 현수막 저거요? 현수막 저기야 돼. 아,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적은가요? 여기까지. 이야, 여기까지. 아니. 몰카의 달인이 되셨는데요. 이제는 각도는 딱 맞춰가지고. 나는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통일운동 강사, 남북문제 강사 그 캐릭터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디올 목사, 몰카 목사, 샤넬 목사 이런 닉네임이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붙었는데 마다하진 않겠습니까? 부정하진 않겠어요. 어찌됐든 사실은 저게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을 제가 분석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대낮인데도 버티컬을 쳐놨길래 나는 알고 있었죠. 나는 알고 있었지만 저 너머에 대통령 청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능청을 떠는 거지. 대낮인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버티컬을 쳐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청공이 벌떡 일어나서 자랑삼아 버티컬을 쫙 쳤는데 등 뒤에 대통령 청사가 딱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 저러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청공은 저를 재미교포로서 목회자로서 통원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를 존중하고 뭔가 교류하기를 원하고 또 6, 7년 전에 이미 서로 만났던 그런 어떤 교분이 있어서 만나준 건데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했고 그런데 내가 기자들처럼 일선의 기자들처럼 속사포로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나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푹 치고 돌아가서 질문 하나 던지고 또 이제 다른 얘기 둥글둥글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을 대화한 거고 그렇게 해서 3차례를 만남을 가졌는데 두 차례는 용산 초호와 청공의 집무실에서 또 한 차례는 소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통째로 빌려서? 4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게 아예 그 값을 미리 주고 제가 준 겁니다. 제가. 그 비용을 제가 내고 그렇게 청공과 만남을 가지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들으실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2월 달에 이게 2탄이 나갈 건데 아마도 그러나 그게 영상이 있다 없다는 나는 여기서 말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상상에 맡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한 건 내가 청공한테 다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청공을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은 내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형 목사 속에는 평소에도 검사가 100명 기자가 100명 들어가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당국자들도 북한에 가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교차 검증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그것처럼 청공과 관련 세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건 내가 청공에게 다 질문했고 답을 얻어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이것이 또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절묘한 타임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편집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12시간이 넘으니까 이 중에서 다른 개인적인 말이라든지 이제 막 도입을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걷어내고 딱 필요한 질문들 중심으로 또 편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나 이런 얘기 안 나눴어요. 우리 어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하고 오늘 첫 출연하는 방송인데 오늘 여기저기서 수십 군데가 사실 연락이 오고 출연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디올백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왜 이걸 보도는 안 해?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걸 보도는 안 해요? 디올백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취재하고 카메라 촬영 다 했어요. 보도 취재를. 그런데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MBC만 보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MBC는 보도 안 했죠. 다른 걸로 했죠. 제목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하고 우회적으로 하고. 우회적으로 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좀 감질나더라도 이것을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또 청공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적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대통령실의 자료도 따야 되고 청공의 강연도 따야 되고 또 제가 찍은 어떤 영상물이 있다면 거기서도 발췌해서 이 세 가지 교차 검증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영상 기술자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을 보면 빨리 공개하라 빨리 까라 그러는데 그건 너무 이제 내부 사정을 모르셔서 그런 거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울적해지는 이유는 천공이 뭐라고 자기가 가르쳤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Maybe. 너무 참 비참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또 하시면서 또 공부한 부분에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회비들을 보면 한눈에 알아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참 너무나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천박한 자의 어떤 진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즉흥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즉흥적인 말이 정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대통령 내에게 천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을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데 추상적인 거고 이런 건 내 피셜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걸 항상 배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내 손으로 쓰는 책들 이런 내용들은 다 논문으로도 각주로 인용되고 굉장히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평소에도 북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거에 집중을 한 거죠. 대통령 내외에게 천공이 얼마만큼 국정농단과 모든 이런 영향력에 있어서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작동이 됐는가를 저는 주력을 해서 그런 걸 뽑아내고 발췌를 하고 그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독특한 대화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인의 입에서 토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엄청난데요. 본인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그것이 바로 그다음에 붙어서 정책을 막 설명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거기서 그 어설픈 정책이 또 나와서 어떤 비참한 결과들을 끌어오는지가 한눈에 다 보이면 이거는 뭐 대바위네요. 이 가치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의 그냥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는 거고 이건 탄핵 사유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버티커를 쳐놨다 그랬잖아요. 버티커를 쳤다고 했을 때 옆에서 어느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신경희의 이사장입니다. 그렇죠. 항상 천공 가는 곳에 있는. 네네. 그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이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또 과거 여러 유튜브 매체들이 그분에게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로 불륜서이라든지 그게. 불륜이 그냥 단지 서로는 아니죠. 불륜서는 아니고 재판 기록까지 있으니까. 관계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들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왜 대낮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쳐놓았으니까 했더니 기자들이 이 주소는 공개가 됐으니까 기자들이 지금 망원렌즈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불편하지만 버티커를 쳐놓는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이게 그 영상을 보면 아까 그 영상 앞뒤를 보면 그러고 기자들이 그 밑에 건물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은 경우가 철저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구에서부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고급 오피스텔이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자들이 주차장에 진을 치고 입구에 진을 치고 망원렌즈로 봐도 다 거절을 했는데 최재형 목사라는 인물은 무장해제를 했다는 것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세네 시간 동안 세 차례를 대화를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수확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대화 상대가 돼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그런 걸 참으면서 이 대화를 표정관리하기도 힘들었고 난 변죽을 맞춰주고 또 추임새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아까 잠깐 그 장면은 거의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추임새와 리액션이 아주 이거는 거의 오스카상 후보에 올라가신 만큼 누가 시나리오를 써주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 연말에 무슨 상 주는 게 없으면 김성수 tv에서 연기대상 뭐 하나 좀 제가 더군다나 문앞 보는 거니까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연기대상 주십시오 나 상 좋아하는데 상 주는 데가 없어요 통일운동을 십 몇 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최고 많은 강연을 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그런 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뭐 통일운동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봤고 근데 참 그런 게 아이러니가 하죠 오늘 하나를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용 중에서 가 아닌가요 오늘 뭐 조금 내가 우리 김성수 개인적으로는 후배님 아끼는 후배님이시라서 내가 불원 천리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우리 김성수 tv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후원이 늘어난다면 저는 뭐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발목 잡히셨어요 이제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얄짜로 없습니다 구독자가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자가 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구독자는 21만 5천 505명입니다 21만 5천 505명인데 오늘 방송 끝나고 구독자가 얼마나 3일 동안을 리미트로 두고 3일 동안 의 구독자 여부를 제가 체크해 가지고 천 명이 늘어나면 천 명이 늘어나면 네 천 명이 늘어나면 두 번씩 나오시는 걸로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 그러나 좀 이제 제 출연료는 분당 가격을 매겨서 한 번 출연료 이렇게 나오면 항상 작아지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 쓸데 없는 소리들이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얘기가 이제 다른 각도로 나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꾸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 자꾸 발언하는 게 너무 나는 샤킹 하지만 누군가가 가정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해서 천공을 만냈다 그랬 잖아요 그게 바로 천공이었던 게 이 만남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증이에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추정으로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리고 있는 대미관 대일관 대북관 통일관 이게 그냥 저한테 다 포착이 되고 증거 채집이 된 겁니다 대미관 대일관 대북관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 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관점을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를 보면은 뭐 동네와 동네 시골 동네와 동네를 합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는 아주 기엄을 토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은 가능하지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동안 통일에 시금석을 쌓겠습니다 밑거름을 초석을 놓겠습니다 통일에 토대를 쌌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울리거나 그것도 사실은 벅찬 일이거든 일어나는데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한테 던진 말이 5년 임기 내에 통일 시킬 거예요 누가 시킬 것도 아냐 본인이 주체 돼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그냥 던진 말은 아닌데 이 무모한 말들이 그게 다 담겨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특정한 연도를 말해줬어요 통일되는 해를 천공이요? 네 천공 어르신께서 몇 년도에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통일 탑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강령 8천만 결의라는 언어 이런 걸 전부 다 싹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걸 천공은 노린 겁니다 이걸 천공이 아 나 이거 털어놓으면 안 되지만 우리 성수씨를 위해서 털어놔야 되겠다 이 정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구독자가 뭐 슈퍼챗이라도 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잠잠하죠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무도 잠깐 근데 구독자는 늘어났습니다 이 잠깐 동안에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잠깐 동안에 구독자가 30명이 늘어났습니다 택도 없죠 그거 가지고 505명에서 지금 구름처럼 몰려야죠 53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털어놔야 되겠네요 제가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강연을 하는데 내가 그랬죠 선생님 내 강연을 선생님의 신도들한테도 한번 강연을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렇죠 내 북한 강연 파워포인트 있고 ppt 쏘아주면서 내가 좀 잘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야 왜요 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북한을 바로 알리고 북한이 왜곡된 거를 내가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나는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너무 8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날조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북한 자료와 정보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북한을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연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완충작용 일을 하고 남과 복의 화해 협력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급행열차가 서로 달려서 충돌하기 직전에 이게 작동된다는 거지 그렇지 들어봐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나같이 완충작용을 하고 남과 복의 화해와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극과 극으로 치달아야 된다는 거야 극과 극으로 치달을 때 저쪽도 아주 그냥 여유를 날 때 최고조의 악이 받칠 때 이 통일 카드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천공의 이론입니다 내 이론이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만 들어보세요 그런 이론을 하길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강연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면서 강연을 못하겠다는 거야 내 강연을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내 강연을 결국은 안 했잖아요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코바나 콘텐츠는 곧 이사를 하기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새 간조로 들어가면 강연해 주셔서 해놓고도 강연을 안 해줬잖아 그 이유가? 그게 다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치닫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여기 엄청나게 쏟아놓네 내가 지금 이거 아니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천공은 하긴 군대도 안 갔다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을 또 무슨 불순 세력으로 노동자들을 빨갱이 새로고 얘기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봤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한 건 다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10명 늘어가지고 45명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천명이 될 때 3일 동안 천명 3일 동안 천명이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 것이 나와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스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저는 늘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그 코끝이 간질간질하지 않으신가요? 전혀 확실합니까? 그럼요 알겠어요 진정성을 하늘이 다 알고 땅이 알고 성수대로 알고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찌 됐든 천국 얘기를 더 이끌어 가셔도 좋고 또 다음 얘기 넘어가도 좋고 뭐든지 궁금하시면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에서 밝히면 되죠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외신들한테는 정말 아주 꿀단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외국의 기자들하고 이렇게 우연히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최소한의 소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윤석열은 그냥 내일 되면 갑자기 진짜 뇌가 포맷된 것처럼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사실은 마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아침에 누가 프로그래밍을 해주듯이 이 천공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나온 어떤 내용이 그냥 입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게 나라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기도 한 게 그런데 외국에 이제 기업들이 있고 또 외국의 자본들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국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내일 그 스승의 말 한마디에 이게 뒤집어지면 김정은이 제일 열받은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한테 감언의설에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논의를 하고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렇게 약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적으로는 윤석열에게만 우리가 이걸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알다시피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렇죠 정상적인 언론들이라면 누가 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허용을 하겠습니까? 언론들이 만약에 제정신인 언론들이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대선후보에 거론되는 것조차도 싹을 잘랐을 겁니다 정상적인 언론들이라면 그리고 출마했었을 때도 이건 용납이 안 되고 벌써 아웃됐을 텐데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또 거기 추가되면 거기에 뉴 라이트 뉴 라이트라고 하는 조직이 시스템이 작동돼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조중동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 뉴 라이트 세력들 또 검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같이 합작품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정말 그 카르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중동 논설이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좌파만 척결해도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거든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동을 했거든요 윤석열을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계를 탄압하니까 지지율이 올랐고 내부적으로는 좌파척결 문파척결 전정권척결 이재명 제거 외부적으로는 두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다 미국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고 모두의 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나라를 지금 심각하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하늘높이님도 서울의 소리에서 했던 2화 목사님 정규 방송되면서 2화째 나오는 것을 시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뉴라이트 방송하신 거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셨죠 이건 너무 지역적인 거라서 안 물어보셨을 누구한테 청구한테요 영국 여왕 조문 안 한 것도 청구 시킨 건지 이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것도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스콜콜하게 다 물어보셨네 시스콜콜하게 물어봤다니요 정밀하게 물어봤다고 정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정밀하게 빠짐없이 바로 굉장히 논란에 한복판에 있었던 그 타이틀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걸 실체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죠 답변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분이래 그 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아주 뭐 장광서를 늘어놨습니다 그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수많은 얘기를 빙글빙글 돌려서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것저것 그냥 얘기를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눈을 보면 사실은 발가벗겨진 걸 느꼈을 거예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가 설명할 때 그걸 보면 표정을 참 명령기로 잘 관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눈은 보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의가 서로 내가 나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나진선봉 문제 때문에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인터뷰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건 발생하기 얼마 전에 해외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절 많이 하고 국내 언론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인터뷰어가 되고 어떤 때는 인터뷰의가 되기도 하고 한데 이 청공과의 관계는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이제 대상자고 그때는 확 또 돌변해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또 눈빛마저도 감출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풀지 않았을까 네 풀지 않고 하셨다 연기대상 확정 네 네 그 정도면 연기대상 확정입니다 네 제가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한 헐리웃이 15분 거리인데요 헐리웃에 출품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다큐를 요즘 나오는 거 뭐죠 우리 돈 주고 보는 넷플릭스 넷플릭스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제가 주연상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넷플릭스가 빨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참 궁금한 건 진짜 많거든요 다음에 진짜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지금 네 59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54명이 늘었네요 54명 평소 늘어가는 추세가 이 정도면 많이 된 것인가요 네 꽤 많은 겁니다 꽤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28일 동안 3130명 정도 증가하거든요 보통 근데 3일 동안 1000명이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8일 동안 3130명이면 3분의 1이면 한 10일 한 9일 정도에 1000명이 증가해야 된다는 건데 방법은 있지 요거 오늘 풀어본 방송을 요거를 원본을 가지고 쇼트로 만든다든지 뭔가는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있으면 뭐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아셨죠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정말 국정농단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국정농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출범해서 지금 1년 반이 지나서 지금 작년 하고도 재작년 5월달에 취임했잖아요 5월 10일 날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넉 달만 더 지나면 2년이 됩니다 2년이잖아요 2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 박물관에 침입한 코끼리가 박물관의 모든 유물들을 다 깨부시듯이 다 깨부시듯이 깨부시듯이 또 콩밭에 들어간 멧돼지 떼가 다 그냥 농작물을 훼손하듯이 표현이 좀 자극적이고 하드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모든 부분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는 내가 뉴라이트라는 것이 이 정권에 작동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적은 모두의 적이고 일본의 적은 모두의 적인 게 이 윤석열 정부의 간단해 복잡한 게 없어 그냥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외교기조 이런 거는 미국의 적은 다 적이고 일본의 적은 다 적이면 다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윤석열은 어느 정도 멘탈이 왔느냐 윤석열의 적은 다 적인 거야 이제 야당 여당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적은 다 적인 거고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적들은 말할 거 없고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놓으면 cg멘탈리즘이라고 그래요 cg멘탈리즘 자기의 적은 다 적인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없이 거의 암세포다운 그런 그렇죠 자기 외에는 모두가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경호원들에게도 경호원들이 저렇게 함부로 오버할 수 없어요 그럼요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다든지 책임자가 지침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일국의 지옥구 해당되는 지옥구 의원을 개끌듯이 끌고 갈 수 없거든요 그것은 윤석열의 이 의회관 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적으로 보는 거죠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갱신의 능력도 없고 자생 능력도 없고 혁신을 해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3년 동안 뭔가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b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거든요 유엔이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b그룹에 선진국은 b그룹인데 그거 이제 올라서야 되잖아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10위권 5위권 3위권 대통령이 허리끈 발끈 동요 매고 아침 7시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대통령실 직원 420명 동요하고 잘하자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막 그냥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또 개입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공동정권으로 권력을 이분하여서 이렇게 지금 가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진사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국민이 울고 들고 일어나서 촛불로 그러면 이 엄동설안에 또 박근혜 때처럼 국민들이 참 고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85세 대신 포천에 사는 강창수라는 어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꼭 만나자는 거야 이 바쁜 사람은 그래서 만났더니 종로에 15번 출구로 만나자 그래서 나갔는데 걸음을 못 걷는 분이고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나 중국 식당으로 데려가서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그걸 먹으면서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첨부는 분이 아니거든 건강할 때 나한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후원을 많이 용기를 주신 분이에요 돈으로 용기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매주 포천에서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셨어요 85세 대신 어르신이 그런데 어느 날 쏘낙비가 막 내렸다는 거예요 쏘낙비가 내렸는데 그날따라 아주 엄청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이분 잠바가 꽁꽁 얼음떨처럼 얼었는데 그날 밤에 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펑펑펑 울고 다시금 내가 주먹을 불꾼 찐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체포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투옥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탈탈 털고 저렇게 목숨까지도 노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59명의 이태원 젊은 아이들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붉은 손을 쥐고 그 강창수 어르신 때문에 내가 더 한 번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반드시 빨리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스스로 퇴진하면 그래도 점수가 붙어 동정표가 자수하는 사람 우리가 좀 감안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탕감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내려오면 벌인들에게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정치권도 좋는데 끝까지 버티면 시끄러지고 힘들어져 국민들만 고통당하고 국회에서 또 탄핵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또 거기 인용돼가지고 또 통과돼서 이 과정에서 인기는 다 끝나버려 국민들만 고통당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만 좋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능력이 안 되면 국정수행능력이라고 그래요 수행능력 수행능력이 안 되면 바로 하야 성명하는 것도 멋진 겁니다 최규화 대통령이 하야 했잖아요 물론 전누환 신군부가 간접적으로 지적적으로 압박을 해서 하야를 했지만 그래도 쿨하게 하야 하니까 남은 여생이 편했잖아 최규화가 네 좋은나라님 eskim님 다소미 기쁜맘님 또 동희님 hk 몇 명이 늘어나나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수tv의 구독자는 허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21만 5566명 그러니까 61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방송 중에 61분의 새로운 구독자가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코너를 계속 보시려면 3일 만에 3일 만에 1000명이 늘어야 되니까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영광이고 늘 편안하게 제가 늘 시청하고 미국에 가도 여기 한국에 있어도 틈나면 우리 성수대로를 제가 잘 봐요 잘 보고 잘 보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잘 보는 게 뭐겠습니까 내용이 알차고 또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또 다른 유튜브 콘텐츠 대한미디어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또 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주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방문객으로 방문해 주신 또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